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적 사고 너무나 이렇게 신선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점이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학적 사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하고 동의하고 논리적 사고하고 동의한 거죠. 현대인이란 것은 주술적 사고를 벗어나서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현대의 문명인 거죠. 배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에 국가정상화 인류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꿔 나가자 과학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과학에 기반을 둔 판단을 해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마무리 발언했으니까 밑에 사람들을 써주지 않을 건 겁니다. 우리나라를 정상화해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의 여망이 뭐하죠 국민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가정상화라는 이 나라를 인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국가정상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를 정상화시킨다. 참 중요하죠 국가정상화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를 정상화시키고 선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런 국민 역량으로 정부가 인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도 체인징 싱킹 뭐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 시민들 가운데 댓글 1번 댓글이 한 10개 정도 질렀는데 한 ksu입니다. 지난 4일에 총선에 있었던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쳐덮어놓고는 세상없는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고 인류국가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20명이 찬성하고 세 명이 반대했네. 대통령도 아마 이런 걸 읽으실 거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스크랩 준 건 아니고 본인이 조중동 정도는 다 안 읽겠습니까 어쨌든 참 시민이 그냥 일괄했네요. 도대체 당신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참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중화 동안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정말 중요 사건들의 대부분은 건헌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시장에 엉망진창이 되고 난방비가 급등하더라도 그 문제만 보지 2차적 사고 한 번 더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